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영어는 여러분들의 말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됩니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강의를 보실 때 반복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가를 잠깐 해봐서 알아요 안 하는 몸같이 보이지만 아주 잠깐 해봐서 아는데 이게 반복을 하면 좀 더 유연해지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반복을 해지면 더 유연해지고 우리의 두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 그런 행동들이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영어는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반사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의 틀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어가 반사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반사적으로 탁 때리려고 하면 팔이 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반사적인 거잖아요 팔의 각도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바보야? 아니? 너 밥 먹었어? 아니?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반사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영어도 반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반복해서 익숙하게 되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모든 동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나옵니다 저도 헬스 트레이너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요가 선생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축구를 하면 축구 정말 잘하는 분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원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언제나 부럽습니다 근데 그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시절이 언제나 있었고 우리도 지금 영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부터 발전하면 누군가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달라 그러다 뭐였죠? 달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Have asked for 다시요? Have asked for 요구하다도 똑같겠죠? 요구했다 Have asked for Have asked for 달라 그러다? Have asked for 달라 그러다? Have asked for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가서 fork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waitress가 와서 물어봐요 어, fork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ave asked for the fork 다시요? Have you asked for the fork? 다시요? Have you asked for the fork?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짧게 얘기하면 됩니다 맞으면 Yes, I have Yes, I have Have you Yes, I have Yes, I have OK 위에 상사가 물어봅니다 Have you done your work? Have you done your work? 네 일 끝났어? Have you done Have you done? Have you done? Have you done? 끝냈다 그러니까 갑자기 finish도 나올까 했죠 Have you done? Have you done your work? Have you done your work? 그럴 때는 끝났으면 Yes, I have Yes, I have Yes, I have 그리고 아니시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Yes, I have라 대답하시든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Not yet 근데 Fork를 달라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내가 달라 그랬으면 Yes, I have Have you asked for the Fork?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Yes, I have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그럴 때 Not me 그냥 짧게 그렇게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Not me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No, Me 이렇게 나오는데요 No, Me, Me, Not 이런 거 없습니다 Not me Not, Me, Not, Me Not, Me, Not, Me Not, Me, Not, Me 그 Not, Me는 It's Not, Me를 줄인 거예요 It's Not, Me 그거 나 아니에요 달라고 한 사람은 나 아니에요 그 말에서 Not, Me가 되는 겁니다 No, Me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도 알아듣기는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Not, Me 라고 해주시고 아직 아니면 Not, Yet 이렇게 하시면 돼요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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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Have you had breakfast? 아침 먹었니? 그러면 먹었어요 그러면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have Yes, I have Yes, I have Yes, I have Yes, I have 아직 안 먹었으면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OK, 너 돈 냈어? Have you paid? Have you paid? Ah, Yes, I have Yes, I have 이미 돈 냈어요 Yes, I have Yes, I have 돈 아직 안 냈으면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보너스 받았어? Have you got the 보너스? 다시요 Have you got the 보너스? 다시요 Have you got the 보너스? 아직 안 받았어요 Not, Yet 나 아직 안 받았어요 Not, Yet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Not, Yet Not, Yet 과 Not, Me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완료면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지난 시간에서는 이미, 벌써, 아직 이런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은요 계속이라는 표현이에요 계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스텝 2에 보면 계속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이라고도 더 많이 쓸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저는 또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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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뭐였어요? Have been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동안이 뭐라고요? Have been 시작 Have been 처음 꺼냈서 쓰는군요 제가 Have been Have been Have been Have 다음에 ing를 넣는 거예요 진행형을 넣는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Have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ing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물어본다는요 ask인데 be asking도 되잖아요 그죠? ask랑 be asking이 똑같아요 I ask 나는 물어봅니다 I am asking 똑같이 나는 물어봅니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어본다는 ask도 되지만 be asking도 됩니다 I ask도 되지만 I am asking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Have를 넣으면 그 be asking이 Have가 왔기 때문에 be asking에서 이 be가 Was been Is was bee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Is was been Go went gone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Is was been이에요 Am was been이에요 그래서 been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는 Step 2 기본 강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 강의니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혹시 근데 안 보셨다고 이거 하시면 그냥 따라가다 보면 되실 거예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Have 플러스 Have 다음에는 뒤에 pp가 와요 그래서 Have studied 이렇게 왔잖아요 Have worked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여기서의 워트는 Work worked 워트에서 마지막 워트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Is studying Was studying 공부하는 굳이 뭐 진행형으로 설명을 하자면 Is studying Was studying Been studying 에 해당한다는 거죠 Is was been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Have 다음에 been이 와서 이렇게 동사를 진행을 할 때는요 계속 그동안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해가 잘 안 가고 계세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도 이해가 안 가시는데 가시겠어요? 안 가죠? 하다 보면 가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물어봤다 그러면 Have been asking 그리시면 돼요 시작 Have been asking Have been asking 그동안 물었어요 시작 Have been asking 다시요 Have been a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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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대답했어요 Have been answering Have been answering 계속 만나 왔어요 Have been meeting 비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오려면 꼭 ing가 와야 됩니다 빈도 비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가 와야 됩니다 나중에 형사가 와서 be pretty 이런 거 말고 비동사 다음에는 동사 ing죠 I am go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 다음에는 ing가 언제나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갑니다 계속 마셨어요 Have been drinking 계속 마셨어요 계속 마셨어요 계속 대답했어요 계속 대답했어요 계속 대답했어요 계속 대답했어요 계속 대답했어요 계속 받아왔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I've been waiting 아 나 계속 기다렸어 나 2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어 2시간 동안이 4니까 나는 답변 받는데 100일 기다렸어 I've been waiting for 100 days for the reply for the 4 두 번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앞에 4는 뭐뭐 동안 뒤에 4는 뭐뭐를 뭐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폼입니다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I've been waiting I've been getting I've been getting 계속 교제했다 뭘까요 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I've been seeing 교제했다 사귀었다 이런 뜻이에요 I've been seeing C에 ing 붙이는 거예요 Have been 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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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러면 그냥 Have been seeing each other We have been seeing each other We have been seeing each other 아직 익숙하지 않죠 Have been Have been Have been Have been 참다가 뭐죠 En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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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참았어 Have been enduring I've been enduring I've been enduring 그쵸 그동안 난 참았어요 우리 엄마는 계속 참으셨죠 다시요 나는 계속 참았어요 난 계속 기다렸어요 난 계속 기다렸어요 이겨내다 overcome 계속 이겨냈어요 have been overcoming have been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은 have in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름 예쁘잖아요 have in 계속 have in 제가 계속 한번 have in 해주세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속 have in 그동안 그동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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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in 헤빈이는 ing를 좋아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계속 기다렸어요 have in really 그렇지 계속 샀어요 have in buying 다시요 have in buying 뭐 getting 해도 돼요 계속 가르쳤어요 have in teaching 다시요 have in teaching 다시요 have in teaching 다시요 계속 이랬어요 have in working 계속 이랬어요 have in working 계속 이랬어요 이미 일한 적 있어요 have worked 일한 적 있어요 have worked 일한 적 있어요 have worked 계속 이랬어요 have in working have in working 그렇죠 계속 썼어요 계속 계속 썼어요 계속 썼어요 써본 적 있어요 계속 썼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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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타민을 먹는 거를 테이크 하거든요 테이크 아시겠죠 계속 먹었어요 브이푸드를 계속 먹었어요 고현정이 선정하는 자연으로 만든 브이푸드 저도 먹었어요 아주 좋은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으면 명예훼손 이런 거 안 되겠죠 괜히 얘기했나요? 계속 마셨어요 해빈 드링킹 저 스타벅스 커피를 계속 마셨어요 해빈 드링킹 스타벅스 커피 다시요 해빈 드링킹 스타벅스 커피 그렇죠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본 적 계속 안 했어요 계속 달라 그랬어요 계속 달라 그랬어요 다시요 용돈 계속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셔 그럴 때 I've been asking for the 용돈 시작 다시요 I've been asking for the credit card I've been asking for the visa 다시요 I've been asking for the visa 그렇죠 아시겠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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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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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동안 그동안 일했어요 강의 듣기 전에 그동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했어요 for a while 그것까지만 나와도 다행이죠 뜻이 좀 다르죠 계속 데이트했어요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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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have been seeing 다시요 have been seeing 계속 마셨어요 계속 마셨어요 계속 이용했어요 have been using have been using ok have been using 계속 시도해봤어요 계속 시도해봤어요 시도한 적이 있어요 have tried 계속 시도했어요 have been trying 그렇죠 어때요 할만해요 별로 안 할만한 것 같아요 have been surprising have been surprising have been surprising 자신감은 이렇게 없으세요 어디 가셨어요 자 다시 크게 시작 have been surprising ok have been running have been running 운영하다가 run이거든요 운영하다가 run이에요 뛰는 것만 run이 아니고 운영하다가 run입니다 그러면 계속 운영했어요 have been running 다시요 have been running 어허 나 쇼핑몰 계속 그동안 운영했어요 시작 have been running have been running have been have been 그동안 그동안 운영했어요 have been running 딱 튀어나야 돼요 have been running have been running have been running 계속 지켜봐 왔어요 have been watching have been watching have been watching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어요 난 계속 걔를 지켜봤어요 그럼 뭐예요? I have been watching I have been watching I have been watching 해빈이 자꾸 잊지 마세요 I have been 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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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어요 계속 찾았어 계속 찾았어 그동안 찾았어 찾다 뭐예요? search 하세요 search search 그럼 have been searching 시작 have been searching 계속 찾았어요 have been searching 나는 나의 비전을 계속 찾았어요 I have been searching my vision 다시요 다시요 I have been searching my vision 다시요 I have been searching my vision 그렇죠 그동안 계속 검색했어요 다시요 다시요 have been searching 똑같습니다 have been searching have been searching have been searching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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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have been searching on the internet have been calling have been calling have been calling have been calling have been thinking have been thinking have been thinking 해빈이가 어떻게 해요? thinking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계속 생각했어 난 너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 다시요 나 계속 너에 대해서 생각했어 I've been thinking about you 시작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I and G 시작 I've been I and G I've been I and G 해빈이는 계속이란 뜻이고 그동안이란 뜻이고 해빈이 뒤에는 I and G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집중하다 영어로 뭘까요? 그쵸 포커스 해도 되고요 Get on 하셔도 돼요 Get on I've been getting on 시작 I've been getting on I've been getting on 그렇죠 나 이거 계속 집중했어 I've been getting on this 다시요 I've been getting on this I've been getting on this 검토하다 뭐죠? 검토 맨날 하시잖아요 회사 가면 검토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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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look Take a look 검토하다가 뭐라고요? Take a look 다섯 번 시작 단어 강의 나와요 다섯 번 시작 Take a look Take a look을 진행형으로 하면 Taking a l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해빈이 앞에 붙여요 시작 다시요 나 계속 검토했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이제 쇼핑몰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 쇼핑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I've been taking a look at 쇼핑몰 이러면 돼요 룩다면 엘씨 오니까 I've been taking a look at 쇼핑몰 I've been taking a look at 쇼핑몰 I've been taking a look at 쇼핑몰 지금 아직 이게 입에 안 익으면 괜찮아요 반복하면 되죠 동영상 계속 보셔도 돼요 어차피 계속 보시라고 반복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나 이거 계속 검토했어 너 이거 검토 계속 해봤니? 뭐 이런 것도 계속 물어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때까지 합니다 자 해빈 임바이딩 계속 초대했어요 해빈 임바이딩 해빈 임바이딩 해빈 임바이딩 해빈 임바이딩 그동안 힘들었어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죠 아 나 계속 힘들었어 해빈 해빈 힘들다가 뭐예요? 그거는 hard는 어려운이고 going through hard time go through hard time 이 힘들다예요 go through hard time 또는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힘들다가 뭐라고요? have a hard time으로 심플하게 갈게요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그 have는 가지다의 have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have been having hard time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시작 have been having hard time 시작 have been having ha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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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이 맨날 없어지죠? 자 여기서 have been having hard ti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ve been having hard time 시작 have been having hard time have been having hard time have been havi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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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입에 익숙하게 하십시오 have been having good time 먼저 우리 머릿속에 딱 잡혀있어요 have been have been have been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먹었어요 have been having 계속 먹었어요 계속 마셨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만났어요 계속 받았어요 have been getting 계속 받았어요 계속 교제했어요 계속 교제했어요 계속 찾았어요 계속 검색했어요 계속 전화했어요 계속 전화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미 생각해봤어요 have thought have thought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 계속 생각했어요 have been thinking 생각한 적 있어요 have thought 생각했어요 이 전강에 나온 거예요 자 이미 생각해봤어요 have thought 생각해봤어요 have thought 계속 생각했어요 have been thinking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have got 계속 받았어요 have been getting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계속 시도해봤어요 시도해본 적 있어요 얼굴들이 다 굳어가고 있어요 신경이 지금 엄청 예민해요 계속해봤어요 굳은 얼굴이 큰 도움이 안 돼요 굳이 굳게 하시지 마세요 그럼 5위 또 써야 돼요 자, 5위 써봤어요 I have tried 5위 시작 다시요 나는 5위를 계속 썼어요 I have been trying 5위 다시요 그렇죠 나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I have studied English 시작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계속 공부해왔어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I have bought 제발 bought 나 이미 샀어요 나 이미 구매했어요 난 계속 샀어요 난 이미 구매했어요 난 이미 구매했어요 난 계속 먹었어요 I have been having I have been having I have been having 나는 이미 먹었어요 I have had I have had I have had I have had I have taught 다시요 다시요 I have taught 거기서의 been은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다른지 잘 볼까요? I have been 여기서 다녀왔다의 I have been은 우리 전 강의에서 했던 거예요 Go, went, have been 이렇게 해서 난 가본 적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have been 친한 have been 이렇게 우리 오늘 하는 거 have been 계속 going 그렇죠 오케이 나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I have been to Japan 다시요 I have been to Japan 나는 일본에 계속 갔어요 I have been going to Japan 다시요 I have been going to Japan 나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I have been to Japan 다시요 I have been to Japan 나 일본에 계속 갔어요 I have been going to Japan 그렇죠 그 차이인 거예요 난 영어로 공부한 적 있어요 I have studied English 시작 I have studied English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계속 공부했어요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난 계속 먹었어요 I have been having 다시요 I have been having 문제가 있다 have problem 이잖아요 그러면 I have I have been having problem 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I have been have been have been 이름 붙여주세요 계속 have problem 이 있었어요 having problem I have been having problem 시작 I have been having problem 다시요 I have been having problem 난 최근에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I have been having problem I have been having problem lately 최근에 그렇죠 아시겠죠 아직 모르시겠죠 다음 시간에 부정문을 갖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우리 한번 이것도 정복해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